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1936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84세입니다. 이인호 전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이자 전 러시아 대사가 미국 청문회 정언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사상 첫 한국인권에 관한 톰 렌토스 청문회 정인으로 나선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의 정언은 현재 한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정언입니다. 물론 이 정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다음은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의 정언 전문 가운데서 한 절반 부분에 해당합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님, 제임스 맥커번 의원님 그리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과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 또한 저를 정인으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린 감사를 표현하면서 정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창문에는 인류 공동의 연대와 약 70년 전 새롭게 태어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준 자유라는 대의를 보호하고 우리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결심과 같은 정신의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 정부의 반환은 정언을 하기 위해 저는 일부 거친 비판자들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 썼습니다. 저는 조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경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시위적절한 주의와 전략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5천만 시민들은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라는 유혹적인 슬로간에 안도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무장하고 억압받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과의 준비되지 않는 병합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것이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국가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지구적으로 함께 가능한 자원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공동의 대의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와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경제적 부상과 정치적 민주주의화에 있어서 모두 성공함으로써 모방의 대상이 되는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정치체제의 우월성에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4년 전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자랑스럽게 선출했던 첫 여성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에 의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던 이 충격적인 발전에 대해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경고함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2년도 최대지 않았던 많은 시간의 깊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해서 촛불 시위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을 일부 포함해서 그들이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커다란 희망을 거는 중대한 실수를 절여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특히 이 나라가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더 오만해지는 중국과 핵무장을 했으나 비참하게 가난한 북한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압력에 의해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생존이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들은 외부인들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과 시끄러운 포퓰리스트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들을 보도할 만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명령이라는 그런 아우라는 처음에 너무 강해서 감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식적인 보복이 아니라면 홍의병과 맞먹는 현대 한국인들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인권 상황으로부터 유리하는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혁명적 쿠테타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촛불을 든 대다수의 군중들이 기대한 것은 여성 대통령의 사과 또는 사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의상 담당자와 관계된 스캔들 때문에 실망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의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된 국가가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런 김정은과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 자신을 대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5년 동안의 뒤늦은 깨달음 뒤에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문재인의 집권 여당의 의도는 문재인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고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권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지지자들의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행명적 작업의 뒤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적폐, 청산, 경제적 정의, 대통령의 권력 위에 존재하는 국민의 권력, 무조건적 평화, 깨끗한 환경은 초풀의 명령으로서 2위를 제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슬로건이었으며 이 와중에 2명의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법원장, 3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과 같은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은 해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행명적 환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똑같이 합장했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갑작스러운 전복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제왕적 권력이라고 이름 붙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자 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문재인 청와대에 집중됐습니다. 중대 범죄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방공주의적 추진력으로 이전 정부들을 충실하게 성겼던 100명이 넘는 고위직들이 거의 예외 없이 체포되거나 혐의로 재판에 해보됐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KBS나 MBC 같은 주요 방송사의 최고위직에 임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대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곧 대학 시절부터 극자 세력에 가담했던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는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임종석은 친북 치아 학생 조직인 민족해방계열, NA계열의 유력한 리더였습니다. 이 조직은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창시자를 민족정신에 진정한 화신으로 숭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이상이 아니었으며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문재인의 4년 동안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에 한국은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주의적 장황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임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정받았던 모든 절차적 규범들은 폐지됐습니다. 그대한 부패 스캔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설명이 잘 안 되고 조사되지 않은 저명한 인물들의 자살로 마감됐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 또는 사회적 측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으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날카롭게 나누어져 있으며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합니다. 제 짧은 해설을 따하면 이인호 전 대사는 정언에서 이 모든 문제의 기초에 해당하는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다시 이인호 전 대사의 주장입니다.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은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 및 서로 간에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장년층의 대다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정권이 지향하는 친북신중방향과 불화합니다. 주권자는 끊임없는 프로파간다와 특히 선거기간에는 노골적인 뇌물을 통해서 조작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금과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문화와 교육현장에 대한 예술적 지배는 문정부의 극장국가라는 이름을 가져다 준 고유한 특징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정부의 간섭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시금석은 법 앞에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수뇌부가 점점 더 반체제 조직에 가담했던 재판관들로 채워졌으며 재판에 있을 이중잣대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공직자 임명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정했지만 그가 지명한 장관들 가운데서 그 기준을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행정부 관리들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엄중한 법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적용한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반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의 증거하는 독단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은 심지어 조금 전까지 그가 지지자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개 최재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누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바이러스 팬데믹을 반정부운동을 억압할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던 선거에 과감해져서 문 정권은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 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남은 법들을 효과적으로 끝장내기 위해서 연이어 새로운 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축출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22년 행위 선고되었고 2천만 달러 이상에 따르는 벌금과 보상급 지급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나 그와 관련된 범죄와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자유라는 대의맹분의 해론 세 법률들 가운데 이 위원회의 주목을 처음으로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 정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꾸준히 거부한 것이자 심지어 그것이 탈북민들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정도로 만일 더 심하지 않는다면 불길한 것은 1980년 광주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선호하는 버전과 다른 믿음을 말한 것을 중대한 범죄로 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신성시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많은 정인들과 연구자들은 학생 민주화운동이 비밀선동과 또 어떤 군의 참가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거에 버금가합니다. 역사적 진실이 법률 주문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적 생각에 종말을 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두려운 전망을 불려일으킵니다. 또 다른 특히 두려운 법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인 공수처는 비행으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을 판사와 장군들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부패와 권력 남룡을 뿌리뽑는 기관으로 홍보되었지만 자금의 팝을 정치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써 이 법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인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은 대북전단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올해 4월 7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마침내 문정권의 포퓰리즘 주문에서 깨어나 잃어버린 영토를 반한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시장직을 얻는 것이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고 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은 쉽게 인식됩니다. 그러나 민주화 투사에 망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으로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슬퍼게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미국이 오늘날 한국의 경악스러운 상황에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로운 곳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만이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민주국가로서 에서부터 전체주의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도 자유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나이로 참 84세면 참 많은 나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은 각별할 겁니다. 젊은 분들보다도 해방전국으로 시작해서 6.25라든지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노 전 대사의 시국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많은 사람들을 좀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